네 기대가 됩니다. 결승전 1세트 경기 FA의 성공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브릿지 나왔어요. 역시 예상한대로 브릿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이지도 없어. 메가더자리가 대기 중 창문 쪽에 균열로 밀어넣고 가리고 가네요. 자 일단 팩트다 바로 넣어줬습니다. 던지자 맞아도록 가죠. 대박. 메가더자리 대박. 대재앙. 저거여가지고 이거 다시 근데 이거 어차피 균열은 없거든. 그쵸 기다려야 돼요. 정면에 바로 잡아냈어요. 레이나가 이번에도 먼저 제타를 잡아냈습니다. 측메달 리치. 그리고 피해망상 때문에 못 움직여요. 그리고 두뇌고 둔하고 술로 막아놨어요. 네 던지고 하나 더. 무결정 플레이가 두 번 연속 나왔습니다. 노머싱. 권초쇼핑 나왔어요. 백 설치됐어요. 백사이트 잘 들어갔어요. 네. 이거 백사이트 놓칠 수도 있거든요. 에스더가 대기 중. 뛰어온 소리가 들렸거든요. 오퍼에요. 어차피 오퍼도 앞트렸어요. 일단. 예. 일단 교환. 그리고 바깥쪽에는 메가더자리가 있습니다. 해차 붙었어요. 해차 붙었어요. 아 여기서 여기서. 체력 많이 빠져요. 그래도 데려갔어요. 교환됐습니다. 해차 붙고 있어요. 네 2대3. 이러면 3대0까지 벌어지는 양팀의 라운드 스코어. 요거씨가 A는 막기 힘드니까 사이퍼까지 와서 막아주고 있고요. 맞습니다. 자 소리 들렸죠. 리치도 파악하고 일단 뒤로 빼는 중. 아 둔화 구슬 깔리자마자. 라키아 마무리. 그리고 플래시까지 터졌습니다. 줌바. 는 정면쪽에서 일단은 시선 끌어지고 있는데. 뭐 쉽게 뚫리진 않아요. 노모가스위도 역시나. 2대4인데. 아 이거. 수암아 하나 떠올릴 것 같은데요. 페인트 탄 소리만 들어도. 어우 예. 자 이거는 세이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갈려요 시간이.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시간도 없고 체력도 계속해서 갈리면서. 뒤로 뺍니다. 빠지는 인원. 제리가 일단 추격 중에 있는데. 폭발팩으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아아. 재미를. 오. 아아. 중요한 타이밍이었는데. 예측 시작. 이코. 이코. 이쯤이면 들어오겠거니. 피해망상 타이밍 맞춰서. 와. 예측이 됐고 일단 스파이크 설치는 됐는데. 위치 보이죠 보이죠. 따오면. 이번에 킬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코. 빠지면서. 전진해서 결국 한 번 더 마무리. 다 잘립니다. 확실히 B 사이트가 뚫어도 문제인게. 이런식으로 구멍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벽으로 갈아버린다면. 하필 무독. 상전해야 돼요. 캠퍼가 빠른게 유행하는 메타군요. 와. 여기까지 들어오는군요. 그 와중에 이코가 애쓰서 컷. 와. 야. 스파이크 다운. 마구 나와요. 야. 이거 압도적인데요 경기력이. 자. 이 정도면은. 우리 전진 스피터 나올거니까. 꼼꼼하게 게임에. 압박감 주는거거든요. 그렇죠. 아. 이게 많이 어렵습니다. 둘 남아있는데. 나가면 죽어요. 내가 갖다 드리면. 3명 끊어내면서. 무결점 플레이 한 번 더 얻었으면 쏠거에요. 앞에서 한 번 봐주다가. 어. 한 명인거 알면. 와. 자 일단 잡긴 잡았는데. 기다리는거에요. 이거 기다려야되요 이거. 대론 잡아야죠. 그렇죠. 기다렸다가. 몰라요 이거 베이팅 제대로 했어요. 이거 몰라요. 2명 2명. 이걸 노린거에요. 오퍼도 떨궜습니다. 자 이후에 징캐스. 이야. 메가더제리. 메가더가. 또 불독이에요. 또. 네. 아까 그 불독.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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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너. 설치가 좀 늦었습니다. 자 이후에 나오면 라키야가 마무리. 진짜 돌리나요? 일단은 포인트는 그대로 굳어져있는데 천천히 돌리네요. 남은시간이 45초. 오히려 수비측에서 올빼미 드론으로 확인을 하죠. 이거는 일부러 A쪽에서 돌리는 척 하면서 계속해서 A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A 갑니다 F A 근데 이거 전진? 자 근데 연방을 미쳤거든요? 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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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납니다! 와! 에임이 핫팩 돌아갈 때 트레이든 됐고 그리고 제리가 또 하나 잡아냈거든요? 진강털 안전하게 밀렸어요 뒤로? 어느새 3대3 숫자는 맞춰져 있습니다 A쪽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헤븐쪽에 올라와 있는 제리 데미장식 데미장식? 궁극기 있죠? 여기 데미장식 각이거든요? 제리 오늘 아! 출발! 침착하게 네 헤븐쪽에 있는 건 잘 끊었습니다 주니어 타이밍도 좋아요 네 이제 들어오죠 근데 이코가? 어? 이러면 할만하거든요? 1대1 1대1 와! 히트! 그리고 오퍼렌 압수 다시 가져왔어요 오퍼레이터 히트! 히트! 8대2 이게 또 세일지가 없어서 B를 장악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한쪽은 각을 막아내야 되는 장벽으로 그게 안되다보니까 설치 어! 데미장식인데? 와! 진짜 메가더제리 야! 너무 영리해요 진짜 이 선수 자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체력 다 달았어요 라키와도 32나마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림자식격 네 얼른 도망가죠 바로 해체부터요 바로 해체부터요 자 줌바가 있긴 있어요 어? 해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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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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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죠 지하 확보 중 야! 줌바 위치 보여주고 일단 잡을거에요 네 그 와중에 메가더제리가 차고에서 네 두 명을 끊어냈습니다 무결점프 자 조용히 들어갑니다 소마가 그냥 바로 이게 총소리가 딱 한 명 되가지고 네 자 이거 뒤로 빠지게 물러내게 했어요 자 이거 오는거에요 그냥 오는거에요 위치 파악돼서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타가 침착해요 좋아요 와 클래식으로 드론까지 일단 봐주세요 스파이크는 들어갔습니다 설치됐어요 드론으로 위치 체크하면 되거든요 네 지금 위쪽에다가 일부러 던져놨거든요 들어가고 충격화살 아파요 근데 이거 보인지 하하 제타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네 키링 연속해서 나오면서 야 제타가 지금 충격화살 클래식으로 놀랬죠 와 두 번 이거 미리 던져놓은거 알고있었어요 아까 아까 설치하자마자 고각을 위에 두개 던져놨었는데 네 야 근데 숫자가 세 명이나 있었어 사실 죽었어도 잠시만요 자 이거 다 모여서 한 번에 끊고 네 이걸? 막 들어가나요 지금? 아니 이걸 이렇게 이걸 여기까지? 줌바 있어요 반응 좋았어요 네 교환은 됐습니다만 설치까지 바로 이어지지만 징크스가 대기중 야 스파이크다운 아 애써도 잡혔습니다 자 이러면 2대2까지 따라왔구요 네 자 이 불리한 상황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키를 만들어내고 있는 노머스입니다 자 제타 대기중 둘이서 B사이트는 힘들거든 그쵸 돌리는게 맞아요 이거 둘이서 B사이트는 사실상 뚫어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양쪽 방이 다 있어서 그렇죠 지워야될 때가 너무 많아요 FA도 A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A사이트는 방어하기 엄청 좋거든요 맞아요 해분쪽으로 라키아 나오면 바로 만납니다 나오면 바로 만납니다 코앞이에요 와 타이밍 잠깐 딴 데 버는 사이에 제타가 마무리 10대 4까지 좁혔습니다 야 근데 이 와중에 또 노머스에서 과감하게 또 권총? 권총인 척 연기? 하지마 스팅어로 네 라키아 야 둘 잘렸습니다 이러면 어려운데요 B쪽에 징크스가 있고 바로 울리면서 들어갔지만 백업이 좋았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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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에서 들어올 때 이게 피해망상 가기 이쁘게 나왔어요 근데 쇼스로 다수? 오? 이러면 맞기가 애매하거든요 피해망상 네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아아 줌바 잘렸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든 밀고 들어갔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올라가겠다 위로 네 이들면 제타 오? 오! 제타 사운드 센스가 야 자 바로 킬 만들어놓고 라이플로 바꿨습니다 자 아군이 올 때 망칠 곳은 없다 야 구석으로 아 여보세요 욕심이 좀 너무 많았어요 어 릿지가 그래도 두 명째 헤이티드 생존 오? 제타? 1대1 릿지 대 제타입니다 릿지 대 제타인데요 와! 예측이 약간은 빗나갔었던 네 이게 위였다고 생각했다면 자 스파이크 C쪽에 있다가 일단 다시 미드 쪽으로 돌리는데요 야 오? 자 오퍼다운 신경절도 들어갑니다 이러면 들켰거든요? 네 위치 파악 됐죠 나오면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어? 요구로 잡아 냈네요 위로 올라가면서 대미장 와! 스파이크 이 코 사고에요 계속해서 교환 스파이크 일단 다운됐습니다 여기야 제타가 기다리고 있고 나오면 야 두 명째 제타? 스파이크 다운 예 보여주나요 제타? 제리 2대1입니다 스파이크를 확보했어 일단 스파이크는 다시 들어줬고 바로 돌리는 선택 A쪽으로 뜁니다 시간 폭탄 간다 뛰어야 돼요 네 와 허허 근데 설치를 못하게끔 만들겠죠 이미 도착했어요 이미 도착했습니다 아 좀 어려웠죠 슬쩍 좀 엿보고 있긴 한데 와 이거 맞고 있어요 지금 댐시가 굉장히 많이 누적됐는데요 예 들어오면 에스터가 세 명째 골고루 잘 잡아놨어요 이거 다 잡혔습니다 양념이 너무 잘 되어있었고 자 창문 쪽인데요 와 와 월샷 진짜 잘하네요 맞히면서 들어가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에이트 뛰는 순간 죽을 것 같은데요 수비팀 승리 7대 10 자 FA의 일부 선수들도 꽤 체력이 소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자 B를 갈라고 또 준비를 해놨죠 그렇죠 자 나오면 라키아 대기 중 자 이번엔 역으로 잘렸고 설치까지 이어지나요 설치 못했습니다 스파이크 다운 제타가 지키는 중 오 근데 난타전이에요 근데 좀 급했나요 지진강탕 살짝 뺐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스파이크는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면 되거든요 네 시간을 벌어주긴 했습니다 그 와중에 빠지면서 에스터가 처리됐습니다 자연스럽게 C사이클 그렇죠 근데 먼저 왔어요 줌바대기 중 아 초탄이 조금은 아쉽네요 이러면 다시 오퍼 자 이러면 체력이 30이기 때문에 갈 생각이 없어요 오퍼 챙겨서 그냥 세이브하자는 마인드고 아 근데 잠깐만요 근데 이거 세이브하면 이제 12대7이거든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가서 오퍼까지 주면 더 최악이기 때문에 지가 없어요 지금 이게 맞아요 사실 네 냉철하게 판단을 합니다 징크스 그래서 그냥 오퍼 들고 빠지는 선택 자 노마스위도 이번에 패배하게 된다면 꽤 심각해질 것으로 보였거든요 크레드에 여유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꼬일 수가 있었는데 이겨냈어요 매치 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C쪽으로 잘 돌려서 설치까지 마무리 노마스위도 12대7로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러면 FA도 필사의 각으로 매 라운드를 경기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소바 궁극기 레이드 궁극기에요 일단 하나 잡아냈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여전히 불안한 FA 이번 라운드 내에 주면 1사트는 그대로 끝납니다 그렇죠 어 내밀면 징크스 징크스 힘들 때 네 힘들 때도 보여주네요 어 이 코가 제타 라인 뚫어내면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창문이 뚫렸거든요 흔들려요 C 세트로 빼고 가는 사이에 연결부 오는 거 잡겠다 이러면 균열이 생깁니다 어 이 사이에 또 A로 돌리나요? 근데 그걸 또 FA가 간팔해서 시간이 30초 남아있거든요 A쪽에 두 명의 인원이 이미 대기 중에 있습니다 기다려요 줌바와 라키아 대기 중 뛰어오는데 소리 들었죠 지금? 네 줌바 아 이번에 야 와 줌바와 라키아 A쪽 완벽하게 여기야 근데 이제 12대 9와 12대 10은 또 차이가 크거든요 우리도 이제 두 자릿수로 왔다 어 좋아요 제타 좋아요 너무 좋죠 잘라내는 거 성공 타이밍 완벽했는데요 와 다 쓸렸어요 에스닥 시크스 다 쓸렸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브릿지의 존재감을 보여줬어요 이러려고 픽한 건데요 그렇죠 나오면 제타의 오퍼가 마무리 무결점 플레이 뜨면서 이러면은 오퍼로 대기 중 그리고 다시 한 번 숨었어요 위쪽에 자 이러면 정찰 드론이 체크를 보나요? 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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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요 살았어요 오 위험했어요 진짜 심령감수 손에 땀나겠는데요 라키아 진짜 죽다 살아났습니다 라키아 에임 떨리고 있어요 지금 네 남은 시간 50초 젠바 창문 쪽 제리의 궁극기 데미 장식은 준비 중입니다 계속 비를 배제시키네요 세이지마 있는 노멘인데 비를 한 번쯤은 뚫어볼 만한데 예 오 ?- 진짜 위험했는데요 맥아드제리 못 잡나 싶어서 드론 doesn't 끝나겠는데요 이거 다 덜 었습니다 자 1대 5 네 스파이크 이미 드론이 나오고 연유저 bets 조이 이건 거의 맛집에 일자로 줄 서서 번호 펩 서 있는 거 동시 잡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숫자예요. 맞습니다. 자, 혼자서 5명을 상대해야 되는 제타. 사실상 마지막 라운드라서 그냥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자, 첫 번째 세트는 노머시가 승리를 챙겨왔습니다. 다행입니다. 결승전은 다존재라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